O.O.A! O.O.A! We all the game 많은 경기를 치는 건 아닙니다. 세 선수가 하지만 1승을 안고 가는 자와 1패를 안고 가는 자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데리고 왔어요. 눈덩이로 던져주고 타워킹 좀 많이 맞았는데요? 네. 좀 많이 맞았어요. 광복까지 같이 들어가죠? 광복 안쪽으로 예측이 안됐어요. 광복까지 많이 맞죠? 이건 업으로를 잘 끌었네요. 헤벌로 두 손에 1팡이 던져가 있기 때문에 던져가 있기 때문에 복대까지 이번 공격은 성공을 했습니다. 왼쪽 던져요. 동마법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어떻게든 수비를 꾸역꾸역 해내고 있죠? 보블랜들 너무 많죠?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 무덤까지 들어갑니다. 무덤 이렇게 계속해서 갉아먹어집니다. 집중하는 일이 좀 있어서 그리고 무덤을 역할을 해주고요. 무덤까지 동마법에 동마법에 할 일 없이 사라집니다. 떨궈내고요. HB가 모자른데 무덤까지 고드막으로 완충 역할을 해주면서 거기에 시선을 끊어놓고 계속 들어가는 무덤도 무덤이 그 안쪽에 있는데요. 도까지 아하 타오키 선수가 승리를 예감합니다. 주테판 선수 박수를 쳐주면서 타오키 선수의 승리를 함께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타오키 선수가 2승을 기록하게 됐고 시안으로 향하는 주행공이 됩니다. 남자들 감사합니다.